손태진은 그의 뛰어난 재능과 매력적인 성격으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수준 높은 목소리와 탁월한 표현력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손태진과 가수 영탁과의 각별한 관계는 음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친한 친구가 되었으며 음악 사업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탁은 최근 큰 스캔들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기간 동안 손태진은 그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태진의 격려와 지지는 영탁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음악에서 신뢰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영탁을 묵묵히 지원하며 그의 삶과 음악 경력에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정과 관심은 연예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손태진과 영탁은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서로에게 믿음직한 조력자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도움으로 영탁은 다시 인기를 얻으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관객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영탁은 손태진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받은 도움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함께 자선 활동과 사회사업에 참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등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손태진의 관심과 지원은 영탁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음악계의 다른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손태진은 우정과 친절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